퐁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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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컹 평일인데 거기다가 추석 전인데 이렇게 모든 걸 내팽개치고 와주셔서 감사해요 일단 이 시간에 여기 계시다라는 게 가족들하고 뜻이 안 맞아 보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고향도 이제 가셔야 되실 거고 결혼하신 분들은 준비하실 것도 많으실 거고 할 텐데 저도 추석 전에 이게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저는 되게 가정적인 여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오빠가 애들하고 3대가 같이 사는 집인데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저녁을 워도 한정식 집처럼 먹어야 되는 막 열몇 명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만 돌아오면은 막내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게 딱 걸려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데 여기 주부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절 증후군이 주부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노초녀도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못했으면 집에서 바라는 건 하나예요 돈이거나 그냥 사라져 주거나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근데 또 명절에 또 집에 있기는 또 뭐하고 그래서 혼자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집에 가고 싶어도 돈이나 아니면 뭐 번듯한 남자를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 잘나가는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이도것저것 아니면 어 뭐 출장을 가버렸다라는 거짓말이 되던지 뭔가 사고라도 나야 되는데 꾸역꾸역 가니까 되게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 저희 김피디께서 지은 타이틀이에요 수줍은 수비학 심화반은 섹시한 수비박이래요 더 심해지면 19금 이렇게 들어갈 건데 이 제목 듣고 참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수비학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수줍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듣보잡이잖아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으시고 계보도 없고 개통도 없고 뭐 피타고라스가 학파에 시오래는데 그건 뭐 검증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꾸역꾸역 특강 때마다 와주시는 거 보면 뭔가 매력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매력은 또 벗길수록 더 매력이 돋는 법이니까 이번 5주 동안은 이 수비학과 타로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약간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5주간의 학습 목표가 내가 왜 이 세상에 이 모양이 있다고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부모님한테 꼭 한 번은 이 얘기하죠 왜 날 낳았어? 그러면 뭐가 돌아오죠? 그냥 맞죠? 나도 모르겠다 이년아 그러면서 저도 왜 날 태어나게 했을까 이수상이 그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뭐 그때는 어두웠다 뭐 나도 모르겠다 그때 왜 그랬는지 엄마 원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왜 이수상에 태어났을까 저도 그 궁금함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는 것도 없고 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걸 원초적으로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배우면서 배우기도 하는데 저는 일찌감치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점도 많이 보긴 했죠 벤치마킹하러 많이 보긴 했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스스로 공부도 하면서 사람이 그냥 마구잡이로 태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 지구상에 태어나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얼굴 하나가 다 다르게 개성 하나가 다 다른 나라는 존재를 갖고 살아가는데 나 이외에 나랑 똑같은 나는 겹칠 수 있는 나는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절대 고독자로 나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나랑 전혀 같은 사람은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팔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 업계에서 들은 얘기로 점쟁이 분들이 되게 고달파하고 계세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쟁이 분들도 그러실 정도인데 일단 쌍둥이조차도 이 나는 같이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뭐냐를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 방법과 5주간의 이 학습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내 생년월일이라는 걸 갖고 도대체 뭔 짓을 어떻게 어느 만큼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특강을 혹시 들으셨으면 솔카드는 모두 기억을 하시죠 여기서 한번 더 언급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일단 간단하게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본인들 솔카드를 대략은 알고 계시나요 1번이신 분들 한번 소음 들어보시겠어요 이 손을 왜 이렇게 안 들어요 자꾸 그러면 그룹으로 모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외모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솔카드는 이쁜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나누고 있는 건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2번이신 분들 3번 4번 4번 이분들이 많이 와야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괜찮다는 얘기인데 5번 5번 6번 7번 8번 8번 제가 애정하는 8번 분들 8번 8번 남자분 없으세요? 아 제 8번 남자분 따로 스페셜리 애정이에요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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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양력 전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차려먹는 생일이면 다 돼요 그리고 마이타로 X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본인 이름을 쓰시고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윗줄에 소울 카드라고 해서 본인의 소울 카드를 적으시면 되세요 일단 이 X 프로파일에서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제일 큰 메이저 카드로 소울 카드고 여기 이제 사진을 넣는 곳인데 여기다 본인들 사진을 붙이세요 본인들 사진을 붙이시거나 아니면 본인 소울 카드를 이렇게 붙이셔도 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5주간 학습을 통해서 이 5가지를 통해 여러분들이 본인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이 모양이 이따구로 태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될 텐데 5주간이 끝나면 이 모든 빈 칸은 채워지겠죠 그래서 나만이 갖고 있는 유일무일한 아이덴티카드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주 동안은 어차피 나오셔야겠죠 이거 일단 했는데 완성해야죠 그래서 소울 카드를 여러분이 적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울 카드는 아시니까 오늘은 Sun and Moon Sign Sun Sign과 Moon Sign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습 한번 하려고 했는데 다 했으니까 자 Sun Sign과 Moon Sign 여러분 Sun하고 Moon 하면 대비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Sun Sign이라고 하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밖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 그런데 Moon Sign이라고 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 Sun과 Moon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찍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고분고분해 보여도 되게 고집이 세 또는 이렇게 발칼해 보이지만 마음은 여려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는 한 번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상 여자인데 그 안에는 남자 같은 게 있어 다 맞아요 맞아 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성격이 얼굴은 인상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인상은 되게 좋지만 알고 보면 성깔이 있어 그럼 그걸 모르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건 이 두 가지에 동시에 극단적인 면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데 어디서 달라지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이 극단적인 면이 민감하게 바느냐가 다른 것뿐이지 극단적인 성향은 우리 모두 비율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착한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양극으로 달려서 아주 완전 못된 놈 완전 착한 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퓨어하게 요즘은 사이코패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안에 세분화된 무언가 캐릭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사인과 문사인은 인간의 상당히 양면적인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선사인은 사실 주로 우리가 얘기했던 소울 카드를 의미를 해요 여러분이 그냥 계속 소울 카드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이 첫 번째 남들이 나를 보게 해주는 그 면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 안에 내밀하게 존재되어 있는 성격 또는 캐릭터 그리고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모습은 문사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소울 카드 계산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문사인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 근데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선사인은 소울 카드하고 동일한 거고요 이건 또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선사인 구하는 법 똑같이 소울 카드 구하는 법하고 똑같습니다 1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0은 뺐어요 6 더하기 6 해서 29가 나오고 2 더하기 9는 11 이 11이 나의 선사인 중에 하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1 더하기 1은 2 이건 역시도 나의 선사인 저는 선사인이 두 개예요 근데 이 선사인을 두 개를 갖고 있는 사람 종류들은 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계속 봐왔던 거니까 괜찮지만 이제 문사인을 봐야죠 자 이 문사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제 9가지의 카드만 배웠었는데 이제부터 문사인부터는 22장의 카드를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사실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좀 딸려요 9개는 어떻게 해봤어요 왜냐면 여기 손가락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22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문사인으로 가겠는데 근데 이 순서를 제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선사인 구했으니까 문사인 구하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생일만 더하시면 되세요 제 생일은 6월 6일이에요 6 더하기 6은 몇이죠? 12 저는 그럼 선사인은 소울 카드가 2번이니까 2에다가 문사인은 12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앞에 계신 분 문사인이 7이에요 그럼 선사인은 1이고 그럼 이분은 앞에는 1이고 안에는 7인 분이시죠 자 여기에서 문사인이 13이신 분 13 문사인이 8이신 분 문사인이 3 역시 문사인이 9 문사인은 22 넘어가는 숫자 중에서 22이신 분 22 문사인 22번 본인 한 분이세요? 오오 오오 본인의 문사인은 바보 0번입니다 딱 한 분이시네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22장의 카드로 얘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사인은 1번부터 21번까지를 쳐요 21번이 넘어가는 22부터는 0이에요 요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기를 열심히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문사인으로 채택되는 숫자는 1부터 21 그리고 마지막 22번은 아까 한 분 계셨던 분은 0번이라고 해요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면 이 중에서 27이셨던 분은 다시 그냥 더하셔야 되세요 그럼 2 더하기 7은 9가 되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문사인이 1번부터 21인데 일단은 이 21종류 21종류 더하기 0번까지 해가지고 먼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생일을 더하는 거 문사인을 구하는 거는 산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다시 배우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1부터 21 그리고 0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사실 오늘 수업의 제일 핵심이죠 문사인이 1번인 경우 이 타로카드에서 1번은 수비학에서 얘기했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한데 원래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바보의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들고 나왔었던 그 바보 카드가 자기가 늘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좀 멍청하고 주변에 친구도 없고 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행복해지고 싶고요 똑똑해지고 싶고 잘라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최초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번 매지션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바보가 질문을 합니다 제가 똑똑해지고 싶은데 일종의 그거 같지 않아요? 오주의 마법사? 그거 가지고 양철이 내가 똑똑해지려면 사자가 용감해지려면 이런 것처럼 옛날부터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다니는 그 구도자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바보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되게 똑똑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이 한마디만 합니다 아무거나 구구로 해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네가 할 수 있는 걸 오랫동안 성실하게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보는 생각을 하죠 내가 여행을 시작했으니까 그럼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가장 큰 포스에 있는 힘이 뭐냐면 저 잘생긴 얼굴이죠 1번 남자분들 되게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냐면 자기 일이나 이런 거 되게 몰두하는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왜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막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 되게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계속 일만 해 그래서 오빠 여기 자기야 우리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좀 챙겨야지 나 원래 이런 놈이야 원래 이렇게 좀 몰입하는 성향 때문에 자신의 길을 잘 뚫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번한테서는 어떤 직선적인 힘 남성적인 힘 그리고 근본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보가 봤을 때 이 일은 자기한테 없었던 뚝심 그리고 뭔가 진취적인 거를 배울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가면 예 여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보가 또 물어봐요 제가 1번한테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걸 배웠는데 본인한테선 제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변한다라는 거 2번은 보름달서부터 초승달까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해요 1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걸 얘기했는데 2번은 끊임없이 변하는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름달이 되면 늘 보름달이어야 되는데 이 보름달에서 점점 점점 변해서 초승달이 되고 웽금 5초라고 여러분들 과학시간에 외웠어요? 왼쪽에 달이 이렇게 있으면 초승달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금음달 그렇게 해가지고 과학시간에 외운 적 없나요? 즉 금음달에서 초승달로 갈 때까지 보름달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하고 또 변하는 이 주기 그런데 변하는 것은 오로지 주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번은 너의 인생은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뚝심있게 밀고 나가라고 했는데 또 변화를 하라고 하고 바보가 이제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는 이 3번 이 3번은 딱 보기에도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죠 그래서 이 3번이 앉아있는 이 자세와 주변의 이 모든 풍광들을 보면 매우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뚝심있게 가는데 세상은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한테 황려한테 물어보죠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 본인한테는 무엇을 제가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세상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딸기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보리밭도 있고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에 곡식도 있고 저 뒤에 아름다운 것들도 있고 그리고 강물도 흐르고 모든 자연환경이 4계절이 12절이 지나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새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고 죽어가는 모든 순환들 이런 것들을 변화한다라고 하지 않고 다양하다라는 것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마다 다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게 너한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보는 세상은 간단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떡하니 가보니 아주 멋지게 생긴 의자에 왕좌에 이 황제가 앉아있는 걸 보고 저도 황제처럼 이렇게 권위 있고 강하고 파워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황제는 조용히 남들이 들지 못하게 바보한테 속삭입니다 절대로 자면 안 돼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자 세상은 일직선으로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힘도 필요한데 세상은 변한다라는 진리도 있고 그 안에서 다양성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도 못 차고 불철주야 불안감에 이걸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눈이 엽눈질을 하고 있죠 절대로 잠들지 못합니다 불안해서 세상은 지켜야 될 것이 많을 때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좀 이것도 쉽지는 않구나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갑니다 제가 참 예뻐하는 이 5번 교황카드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교황에 오셔가지고 진짜 인기의 극치를 근데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어떤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사실상 여기서 보여주는 5번은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도 인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보가 물어봅니다 5번한테 본인처럼 이렇게 훌륭하고 그리고 신성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 교황은 아주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5번인 분들 뜨끔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숭고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사랑 개인적인 사랑을 포기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도자와 성직자들이 가족부터 다 버리지 않나요? 부모 형제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 버리고 세속으로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저는 5번의 그 마음을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그냥 차가운 사람이다 드라이 아이스 같다 이 사람들은 너무 나이스하고 아름답고 나한테 친절하지만 나 개인 한민경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없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되게 오해를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가장 핵심적인 걸 알고 있어요 사람한테 제일 많은 에너지를 빼앗는 게 관계라는 걸 그걸 빨리 접지 않으면 숭고한 힘, 학습의 힘,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특히나 종교적이거나 공부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열과 성의를 다하는 어떤 숭고한 명분과 목표에 이르려면 그런 관계성에서 없어지는 소모하는 에너지를 줄여야 된다라는 걸 깨달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말 인간 하나하나를 개차반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관계 때문에 소모되는 걸 접고 자신의 숭고한 명분을 위해서 살으라고 그러면 충분히 명예로워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뭐 일단은 가족도 없고 호련 당시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있으니 이러다 보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6번을 만났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러버스, 연인이라는 카드인데 일단 타로점 하면 연애점 아닌가요? 그렇죠?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 난 타로 안 믿어 그런데 남자나 여자가 생기면 다 봅니다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아무렇게나 말해줘도 막 맞다고 해요 특히나 아 진짜 연애점은 제가 보다 보다가 조금 비비가 상하는데 나한테 뭘 보러 왔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잘되고 있으면 오겠어요? 와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썸도 안 탔어 뭐 되지도 않았는데 물어봐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하는 분입니까? 버스 안에서 늘 봐요 그분을 위해서 요금이라도 한번 내주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제 존재를 몰라요 나더러 어쩌라고 아무튼 회사 내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회생활에서 누군가에게 관심만 가지면 그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78장이 카드인데 78장이 나올 때까지 까봅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어쨌건 누군가의 마음이 궁금해진다라는 거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같은 마음일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또는 알고 싶을 때 이 러버스 카드는 그런 연인들한테 최고의 카드죠 그런데 사실상 이 러버스는 그렇게 아름다운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 뭐냐면 바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상대를 만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은 대답을 못합니다 저 위에 있는 천사가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신가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안심하고 결혼 못하신 분들한테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지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라고 얘기를 해요 즉 러버스는 혼미한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그리고 그거 자체가 관계라는 거 그러니까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정하려고 하고 이 관계는 무엇일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나요? 이 친구랑 나랑 몇 년을 만났는데도 어느 날 뭐 좀 수 틀리면 아이씨 얘랑 나랑 왜 이러지? 또 좋아하는 사람이랑 막 나다가도 이 사람 마음은 왜 이러지?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부모 마음도 그래요 애가 공부를 좀 잘하면 내 새끼 같다가 성적이 좀 떨어지면 너는 네 애비를 닮았다고 그럴 줄 안고 저는 항상 두 분이 자기를 안 닮았다고 그래서 쟤는 나를 닮지 않다 친가도 외가도 아니다 어디서 왔냔 말이죠 즉 혼란스러운 게 관계 그 자체예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설정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관계는 변화하거나 진화하거나 또는 무언가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란이에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일종의 호르몬 상태일 수도 있고 또는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착각일 수도 있고 또는 피로에 의해서 무언가 의도적인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다시 계속 변하는 게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두 남녀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뭔지는 모르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오로지 천사밖에 없어요 이 천사의 의도에 의해서 같이 분탕질이 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러버스가 결국에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건 없는 건가 라고 혼란에 빠지면서 다시 다음 사람으로 만나러 갑니다 길을 나섰더니 또 이 아름다운 청년이 전쟁터로 나가다가 딱 걸렸어요 바보가 물어봤죠 너무 훌륭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이긴 이 전쟁의 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본인처럼 용맹스럽고 용감할 수 있냐 정말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느 전쟁터에 나가도 이길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맨날 7번은 알렉산더 대항이다 라고 하면서 별명도 지어줬는데 바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7번이 전찰 장군이 한마디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처럼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렇게 용맹스러운 장군이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합니다 그냥 살아서 돌아오면 돼 생존이에요 이 사람들은 멋있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훌륭한 겁니다 열나 잘 싸웠다라는 후문은 나중에 누가 지어주죠 아무도 징인 없어요 다 뒤져서 본인만 알고 옆에서 좀 아리까리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때 그랬었나 뭐 이런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왜 그래서 먼저 막 전진을 해가지고 죽였잖아 아 그런 것 같네요 이러다가 얘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덧붙여지고 그래서 돌아오면 그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돌아오면 멋진 훈장을 받아요 훈장만큼은 뽀대나죠 그러니까 이분은 결론은 하나요 그냥 어떤 전쟁이든 귀여우든 설설 땅굴을 파서오든 비겁했건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는 가장 훌륭한 장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전쟁터에서 이기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돌아오는 것만 찾으면 되는구나를 철저하게 익힌 그래도 뽀대나요 그렇게 비겁하게 뒷공무지를 막 빼고 도망을 왔어도 밖에 나가서는 아 내가 전쟁 때 뭐 그런 후일단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어리셔서 그런데 저희 집에는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제와 유기호까지 겪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때 전쟁 후일담을 들으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7번의 너무 아름답지만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바보가 또다시 길을 걷죠 8번을 만납니다 스트렝스 용기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하는데 얼핏 보면 참 아름다운 그림 같지만 이 여자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해 보세요 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얼굴은 되게 온화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사자의 아가리를 잡고 있어요 저 부드러워 보이는 여자가 저 손이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자 뭐라고요 닫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혹시 다른 의견 벌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 벌린다 쪽 닫는다 쪽 오 벌린다 이상하신 분들이네 제가 이거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물론 또 이상한 대답하는 거에서 혀를 뽑으려고 그런다 뭐 입 냄새를 맡는다 이 카드만 꺼내면 제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타로 카드와 숫자는요 심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보게 돼 있거든요 손의 모양 뭐 다 우리가 똑같은 걸 보는 것 같은데도 다르게 본다라는 거 앞으로 5주간 계속 여러분들한테 카드를 보여주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에는 정답은 없어요 사실 어떤 분이 8번을 보면서 어 섹시하네 그리고 그냥 이 8번 카드가 나오면 해석을 섹시하십니다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8번 섹시합니다 왜냐하면 힘이잖아 여러분들 모든 섹시함의 대명사 힘, 파워, 무슨 약 같은 거 다 이거예요 정력의 상징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면서 심상대로 읽는 건 매우 중요한데 제 20여 년간의 다량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벌린다 쪽에 계신 분들은 욕구불만이 많습니다 닿는다 쪽인 분들은요 애정결핍 상태세요 그런데 욕구불만하고 애정결핍이 조금 달라요 애정결핍 쪽 분들은요 조금 유치해요 그런데 욕구불만한 쪽으로 조금 식구금 쪽인데 약간 좀 요즘 힘드신 거죠 빨리 만나세요 누군가 뭐 혀를 뽑는다 뭐 그래도 그냥 빼고요 자 이 여자분이 이 여신이에요 여신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성녀가 한 분 계셨어요 대부분 종교적인 신화에서 내려오는데 뭐 마더테레서 같은 성녀 세인트 그런 아주 훌륭한 성녀가 있었는데 사자굴에 넣었는데도 죽지 않고 사자를 이렇게 길들여서 살아서 나오더라 뭐 이런 대충 이런 스토리에 내부은 사자굴에 빠지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 다음 날 뼈만 남았을 줄 알았더니 사자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살아서 나온 그런 설화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이 여자분을 바보가 만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용기 있고 이렇게 무서운 용맹스러운 사자도 길들일 수 있는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이 여자분이 조용히 벌리는지 닫으려고 하는지 모르는 이 사자한테서 힘을 빼지 못한 상태로 용을 쓰면서 바보한테 얘기를 합니다 맷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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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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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해내는 거 여러분들 지구력이 있다 또는 끈기가 있다 인내심이 있다 이런 거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저한테 없는 모든 것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주문을 받았는데 너는 왜 시작한 거를 끝마무리를 못하니 왜 끈기가 없니 왜 지구력이 없니 인내심이 부족하니 성실하지 않니 이것만 봐도 저는 거의 한국사에서는 루저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다른 분들한테 특히 부모님들 그래서 부모님들은 정말 성실했을까 성실했던 거는 하나밖에 없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잔소리한 거 그건 정말 이렇게 빼먹지 않고 해요 그렇게 보다가 지나가면 생각이 나나 봐 너 공부 안 하냐? 이거 끊임없이 잔소리한 거 빼고는 성실하게 정말 모든 사람이 살았을까 그런데 그 모든 집합체 같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인내심 있죠 힘들지만 참는 내구성 그리고 지구력이 있어요 맞는 몸빵하는 맷집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용기도 있어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에 다 반대예요 저는 지구력은 없는 건 확실해요 뛰고 싶은 의지도 없고 오래 뭘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순발력이에요 임기웅변, 벼락치기 저는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고도 어쨌든 먹고 살았어요 임기웅변과 벼락치기와 벼락치기가 상태 좋으면 점수 더 잘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걸로 주변에 시기와 질투를 사면서 물론 물어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순발력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한 장도 안 보고 갔는데 1년 준비한 애보다 더 잘해 어머 어쩌겠어 내 복이지 그런데 막 얘기해요 그런 걸로는 승리할 수 없대 어쨌든 오늘은 승리했어 이렇게 내일도 걸 거야 1년 후에 보자 어쨌든 그게 없는 분이에요 순발력 없죠 저 끈기 없어요 끈기 따위 포스트잇 수준도 안 돼요 거의 붙어있질 않아요 하지만 끈기는 없지만 이 가벼운 엉덩이로 호기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궁금한 게 있으면 전라 쫓아다니면서 봐요 물론 체력과 지구력이 없으니까 가서 보고 깊이 있게는 못 가요 이게 있네 호기심 때문에 일어날 일 중에 가출이 있었어요 전 날라리는 아니었어요 날라리에 공부를 못하면 날라리였다면 날라리인데 그런데 애들이 막 가출을 한대요 반에서 노는 애들이 나이트도 다니고 이런 애들이 그런데 걔네들은 모범생들보다 좀 재밌잖아요 매일 학교 와서 하는 얘기도 어제 그 오빠 너무 잘생겼더라 이런 얘기하고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야 너희들은 맨날 뭐하고 노냐 그래서 뭐하고 논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가출을 할 거래 나도 가자 너무 해맑게 몇 방 며칠이냐 그래가지고 거의 여행 중으로 생각을 하고 집에다가는 막 롤롤랄라면서 막 짐도 싸고 엄마가 숨겨놓은 만원짜리도 꺼내고 이래야 좀 멋있지 막 이러면서 동전도 막 시알려가지고 해서 최대한 날티나게 머리에 막 이빨 무스 바르고 나왔어요 서울역에서 애들을 만났어 정말 그 당시 서울역은 후잤습니다 거기 서울역에서 만나서 원래 대방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는 사람이 많은 관계로 서울역으로 갔어요 만나가지고 애들이랑 가출을 하려고 하는데 하루 정도는 재밌었어요 무슨 대성리 같은데 갔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시러 가가지고 노는데 하루쯤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특징은 너무 숙소도 불편하고 얘네들이 잘생겼다는 오빠들도 하나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완전 삐리하고 찌질하고 아우 구려 그래서 나 집에 가야겠다 그랬더니 배신자래요 배신자?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그래서 나는 잠자리도 불편하고 집에 가야겠어 그랬더니 너가 학교로 돌아가고 집으로 가는 순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야반도주 밖에 없는데 그런데 걔네들하고 딜을 해서 현재 내가 얼마가 있다 너희들한테 이걸 다 주고 놀아라 그리고 나는 입을 담을 테니까 집을 돌아가겠다 대신 내가 돌아가서 너희들의 자금처가 돼주겠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한 두 번 접선을 해서 돈을 준 적이 있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 이후로 돌아온 애들도 있었고 영영 못 돌아온 애들도 있었는데 어쨌건 전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했는데 다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이게 이런 분은 가질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뿌리받고 내가 해야 되는 일 이러한 책임감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몸빵을 할 수 있는 이 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바보한테 얘기를 한 거죠 바보는 지혜는 좀 힘들겠구나 라고 저처럼 비슷하게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워서 학습하고 배우고 읽고 공부하는 걸로 지혜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하나의 경험은 저도 한 게 있는데요 분명히 저는 성실하진 않았어요 뭘 길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끈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맨날 이것저것 저것 고추장 찍어 먹듯 맛만 보고 간만 보는 인간이었는데 이 짓을 20년을 하니까 성실하게 보더라고요 즉 맨날 내가 했었던 짓들이 연속성을 가지면 시간이 알아서 나한테 주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있어요 즉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못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많은 걸 쌓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든 아무튼 죽으로 헤매고 다니면서 노력하시면 그게 쌓이면서 그래서 지혜는 나이로 봤을 때 보통 한 몇 살부터 지혜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10살짜리가 지혜가 있을까요 영재는 봤어도 지혜로운 애는 없죠 천재는 있어도 40도 조금 그래요 이게 조금 알만해요 그때 내가 미쳤지 왜 그런 놈을 만났을까 이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0 60 70 어쨌든 나이 들어가시면서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반복적이고 패턴을 갖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얻는 지혜들은 계속해서 나이와 경험 바로 내가 살아오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맷집 몸빵이라는 건 끊임없이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게 가장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기는 즉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얻는 게 아니고 계속 얻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그 노력의 최초는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사자를 만나서 네가 나를 먹거나 내가 너를 죽이거나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게 바로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8번을 만나면서 역시 삶은 고대구나라고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9번을 만나요 자 이 9번은 이 은둔자 지혜의 결정체 같죠 지혜가 쌓이면 무엇이 나올까요 길이 나옵니다 왜 길이 나오냐면요 우리 부모님들 꼭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야 그렇게 살아봐 다 소용없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즉 경험으로 자기만의 길을 만든 거예요 또 저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걸 통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내가 알고 있는 길을 줘요 선택은 내담자의 몫이지만 어쨌건 자신들이 쌓아온 산과 고통과 그 연속성에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한치 정도 가는 길이 생깁니다 한치예요 딱 우리가 한치 앞을 못 본다고 그러죠 바로 이 코앞이거든요 저도 점쟁이지만 제일 못 보는 게 한치 앞이에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차라리 10년 20년은 내가 알겠는데 이 한치는 알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한치 앞을 밝혀주는 이 등불은 멀리 밝혀주는 데가 아니고 바로 자기 발빛 밑만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보한테 이 은둔자가 심지어 바보는 은둔자를 볼 수도 없었어요 너무 어두컴컴한데 불빛만 이렇게 있으니까 지나치려고 했는데 글로 가면 안 돼요 청녀 이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춰주는 이 등불을 보고 한치한치 길을 건너가 주는 거죠 즉 이 사람은 바보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발빛만 잘 보고 가시라고 얘기했죠 즉 9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훌륭한 점은 살아가면서 우리 발밑에 지금 현재 내가 걷고 있는 이 보폭만을 볼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실 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대부분 오시겠죠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니까 세상이 불확실할수록 저 같은 사람은 먹고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요즘은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옛날에 무언가 50대 50만 돼도 살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50대 50이니까 해도 50이고 망해도 50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50대 50의 확률이 나오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더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옛날에는 내가 잘 못 맞췄어요 5대 5니까 제 아들 딸을 제일 못 맞췄는데 100% 틀려요 그래도 기뻐요 뭐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습니까 뭐 사업을 하러 오신다 뭐 결혼을 한다 뭐 학교를 간다 많이 물어보는데 옛날 5대 5면은 진짜 아리까리에요 하지만 제가 틀려도 기분이 좋아요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복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점 한 10년 전 5대 5가 없어요 점점점 저는 맞추기가 쉬워져요 100%에요 하면 망해요 하면 안 돼요 될 리가 있나 잘 됐으면 좋겠네 얼씨구나 명절이로구나 참 뭡니까 세상이 더럽게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죠 5대 5 정도면 최고의 환경인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전 그래서 백발백중 용한 점쟁이는 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매우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럴수록 모든 분들이 이 9번 카드에 의지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발밑에서 걸려 넘어지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현재의 여러분들이 항상 발을 밝히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바보는 낭떠러지 천리길로 샛길로 빠질 뻔했는데 청년 그리 가지 마세요 일로 가세요 라고 해서 랜턴 한번 비춰준 것 때문에 새로운 전면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9가지가 큰 현자들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아닌데 현자 때문에 어쨌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보는 이 10번이라고 하는 Feel of Fortune 이거 영화 옛날 007 영화에서도 이 카드 나와가지고 어린 나이에 참 두근두근 했었던 게 있었는데 운명의 수레바퀴 뭔가 상당히 타로카다면 이게 제일 많이 생각이 나시죠 아주 무시무시한 카드예요 이 카드는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바보가 보면서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냥 조금 조금씩 나의 인생에서 알아가고 배워가고만 싶었는데 갑자기 새롭게 접어든 길을 통해서 온 세상이 격변하고 있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이 Feel of Fortune은 이러한 이야기 메시지를 줍니다 위에 있으면 성공한 것 같겠지만 바퀴는 돌아요 그러면 아래로 굴러떨어지겠죠 또 잘하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생 복불복이라고 하죠 가끔 쟤도 개그맨 프로 좋아하고 개그 프로 좋아하고 예능 프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너무 즐기고 재밌다고 하면서도 씁쓸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복불복 게임하고 나만 아니면 되지 그 두 마디가 진짜 재밌긴 해요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근데 그 두 가지의 그 말은 인생에 있어서 특히 Feel of Fortune을 설명할 때 제가 꼭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로 무서운 말이에요 입에 담으면 저주에 가까운 말에 가까워요 위에 있으면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 근데 떨어지면 복불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개그지샹 같은 장난을 해 그게 내 인생을 갖고 희덕거리게 하는 왜 그래야 돼요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어느 지점이냐면요 이 가운데에요 바퀴는 굴러요 세상은 변하고 흘러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만 진짜 봐야 되는 건 이 한가운데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는 거죠 이 축에 의해서 바퀴는 굴러가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면허가 없지만 축을 바꾸면 바퀴가 달라지죠 즉 위에 있건 아래 있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당장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복불복이야 어떻게 인생을 거기다 겁니까 근데 인생은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이 절대 아니에요 이 일들은 나한테 무슨 의미이지를 꼭 물어보셔야 되세요 그 Feel of Fortune 운명의 수레에 박히는 바로 운명 위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게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뚫고 가는지 바라보는 그 방향이 자기의 운명이라는 거 그거를 바보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Justice 혹시 Justice가 아까 문사인 하셨을 때 나오셨던 분 계세요 성격들 깔끔하시겠네요 저스티스 11 예 11이신 분들 문사인이 아 보이는 사람이네요 예 이런 분들 깔끔하십니다 잘 씻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단호하세요 결코 부드러워 보이지만 부드러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본인 성질이 그지 같다는 걸 아니까 그거 아세요? 얼굴이 나이스하면 나이스할수록 그 사람 성격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인상 좋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묻습니다 내가 일진이었지 애들 옛날에 어떻게 팼는데 근데 이제 내 원래 모습대로 살면 너무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하나둘씩 가면이 생기기 시작한 거라서 작정하고 나이스하기로 하면 아주 그냥 한마담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풀 꺾이면 동네에서 소음신고로 일곱 번 전화해가지고 구청에서 나오신 분이 재욕을 하고 다닐 정도로 도대체 어떤 여잔지 얼굴 좀 보고 가자고 했었던 적이 있는 자 저스티스는요 아주 단호한 얼굴을 갖고 있죠 칼과 저울을 갖고 있어요 이거 저스티스가 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대호평을 얻은 적이 있죠 저는 정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디파이는 잘 몰라요 정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요즘 같은 때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이 저스티스 카드에서 나오는 11번이라는 문사인에서 나오는 이 카드의 가장 큰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정한 거 외에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있어요 A와 B 중에 골라라 A를 고르면 B는 바로 죽입니다 미련 없이 그게 저스티스에요 나한테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 라고 할 때 미련 없이 자르는 거 나머지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고민은 A를 하자니 B가 울고 B를 하자니 C가 웃고 C를 하자니 D도 있고 다시 A로 가자니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 정의를 저스티스를 구현할 때 바보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뭐였냐면 타이밍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 빨리 아무거나 정해서 가라고요 고민하지 말고 자 인간 세상에서 인간 세상이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제가 맨날 어이 인간 세상 막 이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교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삶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빼앗는 건 관계다 그래서 나는 나의 숭고한 명분과 책임위에서 관계를 끊었다라고 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저스티스는 두 번째로 살면서 가장 많은 두 번째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예요 그런데 선택의 기로라고 할 만한 것들도 대부분 없다라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지경까지 고민을 한 적도 없는 무작위의 것들 속에서 나한테 가당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고 적당하지도 않은 것들을 고르려고 하는 그런 무작위의 행동들을 선택이라고 착각하면서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이걸 고를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많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국으로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퍼져가는 미역국을 보는 느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게 미역국이거든요 초등학교 때였나 밤에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갔는데 어떤 미친년이 머리를 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밧돌이 미역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날이 제 생일이었는지 누구 생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옛날 양품 같은 데다가 저희 어머니가 손이 커요 무슨 고아온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만큼을 풀어놨나 봐요 이게 흘러 넘쳐서 머리가 이렇게 흘러내린 것처럼 밤에 그걸 보고 얼마나 그런데 만지니까 또 미끄럽잖아요 거기 또 미끄러져가지고 그 이후로 저는 미역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제일 무서울 때가 잔치상 생일상 끝내고 나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잖아요 나는 깨끗이 했다고 딱 국그릇을 엎었는데 뒤에 미역이 붙어있을 때 안 띄워져? 그럴 때는 정말 미역은 너무 싫어요 거기다가 오이도 너무 싫어하는데 오이 미역 냉채북을 줘요 그거 시원하다고 막 이렇게 해줄 때 거기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식초를 넣어요 3대 아무튼 그런 질퍼나게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퍼져나가는 상태 그건 선택이 아니거든요 즉 빨리 타이밍을 잡고 가야 되는 거 그래야 ABCD도 한번 다 만나라도 보죠 고민만 하고 있는 거 살면서 아주 쓸모없는 거라는 거를 이분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바보는 오케이 그럼 나도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빨리빨리 정해서 빨리빨리 움직이자라는 좋은 교훈을 가지고 아 이 아름다운 그림 한 장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가 그런 거 있어요 이 타로로 나중에 심화 심화를 하게 되면 구군이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세계의 구군복이 있어요 그런 거 요즘 우리나라가 이래요 이게 저희 나라의 총체적 구군입니다 타로 카드로 보는 여기서만 제가 처음으로 까는 우리나라의 구군이에요 뭐 순교자죠 뭐 자 핵맨이라고 그래요 핵맨은 최초의 핵맨은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뭐 부활승천 하시고 자기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때 이제 순교를 이제 당하는데 옛날에 그 순교자한테는 십자그를 거꾸로 해서 매달아 죽이는 거를 처형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거꾸로 매달려 죽은 순교자 베드로를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면 이제 뭐 교회니 반석이니 뭐 그러면서도 동시에 배신자 자 핵맨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발목 하나만 꼴랑 매달려 있어요 근데 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바보가 가서 묻습니다 어 왜 이렇게 되셨나요 뭐 얘한테 뭘 배울 거야 아무리 반명교사라지만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말이라도 걸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렇게 됐어요 막 물어보던데 이분이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내가 뭘 보는지 몰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 지금 뭘 보기나 해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장난하나 이 사람은 똑바로 세상을 볼 자신이 없어서 거꾸로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구군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눈에는 거꾸로 매달려는 것 같지만 이 사람만 제대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이 이 사람의 세상이 아니고 거꾸로 매달려서 뒤집힌 토할 것 같고 반대고 문제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업사이드다운으로 뒤바뀐 것 같은 세상을 거꾸로 해야지만 제대로 보이겠죠 사람을 때리면 나쁘다라고 배웠는데 힘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달라진대요 저도 그런 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엄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쳐먹다가 어떤 놈이 쳐들어가지고 저 여기를 날렸어요 무려 커피숍에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나 근데 좀 당할 만한 일도 있었던 게 이게 성격이야 거기에 여자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술 취한 것 같은 남자가 커피숍에 들어오면 일단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나요 도망가야겠죠 저는 맞섰어요 본능적으로 너 누구야 항상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 어 이러다가 여자들이 피해 걔네들이 피해 나갈 때까지 있다가 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여자 주인을 해코지하는 것 같아서 그럼 나도 그럼 알아서 하세요 막 이러고 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팔목을 잡고 막 이러다가 이제 안경도 나가고 나가고 해가지고 앞이 서울지방경찰청이어가지고 금방 정경이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가는 바람에 해결은 됐는데 저는 뭐 고소를 했죠 얼마지? 막 이러면서 되게 신나하면서 근데 저는 보상금을 받지 않고 무조건 천억 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상을 보니까 아주 좋지 않은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름 접긴 했는데 어쨌건 그 사람이 힘께나 좀 쓴다는 놈 집에 사위였어요 이것도 들으면 또 명예훼손 또 지랄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렇게 저한테 명예훼손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튼 종로경찰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진술도 하고 다 하고 정황도 있고 증거도 다 있는데 처음엔 열심히 제 얘기를 들어주던 종로모 경찰서 경찰께서 어느 날 제 연락을 안 받아요 그래서 또 갔어요 뭐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갔어요 끈질시키네 이거 된다니까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째어째 해결이 됐대요 내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뭐가 지대들끼리 해결이 됐대요 여기에서 뭔가 더 액션을 취하고 싶었으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거라서 그냥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 정의는 뭐였냐면 빨리 잊고 가자 했어요 싸우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다음 액션을 위해서 어떤 액션이었냐면 살다가 해결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차라리 옛날의 전쟁은요 내 동료가 칼에 맞으면 죽어요 피 흘리고 그러면은 뭐 같이 슬퍼하죠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부터는 자기의 전우들이 어떻게 죽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화학전에 신경 독전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 화학무기들이 사람한테 작동을 해서 죽어나가는지 또 베트남 공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을 따가는 상황이 생기고 옆에서 죽어나가는 데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적은 늘 옆에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으면 얘가 폭탄에 맞아서 칼에 찔려서 아니면 지가 재수가 없어서 그럼 여기 이 상황만 피하면 나는 안전할 텐데 이유를 몰라 왜 죽었는지 집에 가 있어도 불안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내 전우가 죽었는데 내 친구가 죽었는데 아무리 안전한 데를 들어가도 더 무서워져요 이유를 모르면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맞았지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나는 왜 왜 왜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질문이에요 나 스스로한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죠 나는 그때 왜 그 새끼한테 쳐맞았을까요가 질문이 아니고 나는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가 질문이 아니고 다른 질문을 나한테 했어야 되는데 한 며칠간은 진짜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저스티스였어요 행맨의 저스티스에서 받았던 그 교감대로 내가 여기서 빨리 끊고 새로운 질문을 찾아야지 무언가 살아나갈 수 있지 그냥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결론이 나자마자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이 와요 무슨 고통스러운 순간이냐면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세상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죠 바꿔야죠 세상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되는지 명확하게 안 다음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이 뒤집힌 세상을 제대로 보려고 통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교자이자 그리고 세상에 제대로 된 세상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매달린 자라고 해요 이거는 스스로 선택한 삶이에요 그래서 행맨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볼 때마다 요즘 항상 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세상이 이럴까 이건 옳지 않으라고 할 때 항상 행맨을 떠올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죠 그리고 심지어 요즘 우리나라의 구군이 이 정도라는 거 자 근데 10이 다음은 이제 13이 나오겠죠 일단 얼굴이 어떤 건지만 보여드리죠 왜냐하면 10분 쉬라는 사인이 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여러분 10이 다음엔 뭐가 온다고요? 죽음이 와요 우리나라의 구군이 내년에는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전 기대만빵이에요 뭐 하나는 뒤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한쪽은 빨리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을 건 빨리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나든 말든 어쨌건 여러분 너무 진지했죠 제가 오늘따라 이런 애가 아닌데 지금 이게 대상포진 약발이어가지고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태예요 비틀비틀 거리는데 어쨌건 그러한 틈을 타 한번 저의 이런 섹시하고 진지한 면도 좀 보셨으면 하고 10분간 쉬시고 나머지 메이저 카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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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